자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은 그렇구요. 기타상환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 정도는 문제풀이하면서 나오겠습니다. 314조의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이거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보다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보다는 중요도가 낮구요. 그 특징이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는거죠.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고 예금금리는 오르락내리락 하죠. 고정금리는 그렇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변동금리는 이게 예금금리 오르락내리락 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락내리락 하는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거에요? 금리 변동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거죠. 금리 변동위험을 대출자 부담 이거는 차입자 부담이죠. 근데 어제 알았는데요. 지금 다른 정확하게 국어대사전을 안 봐서 그런데 대출자의 사전적 의미가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이렇게 되어있어요. 빌려준 사람도 대출자고 빌린 사람도 대출자면 어떻게 사용하라는게 인터넷에 올라있는 국어사전이 잘못된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그렇게 되어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되요. 빌린 사람은 차입자 빌려준 사람은 대출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가 하면 대출자가 금리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수익성이 개선되는게 아니라고 했죠. 이때는 무슨 위험이 됐다고 했어요. 조기 상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이 있어서 갑자기 무슨 연극, 무슨 무대에 이런 스텝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조기 상환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짧을수록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요? 차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어차피 금리를 조정한다면 이제 더 자주 조정해야 즉시 즉시 조정을 해야 되고 금리 조정 주기가 길면 길수록 그건 뭐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정금리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10년마다 금리 조정하겠다. 이건 뭐 안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10년 만기 대출 받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금리 조정 주기를 길게 해보세요. 길게. 길게 해보면 아 이게 고정금리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 대출자가 더 부담되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되죠. 맞나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단지 외우려고만 하니까 어려운 거죠. 금리 조정 주기를 짧게 할수록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대출자 입장에서 유리한데 이것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상승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차입자가 채무불리행 할 수 있죠. 금리 상승 시기에 차입자의 무슨 위험? 채무불리행 위험이 있죠.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조기 상환 위험은 고정금리 하에서 금리가 하락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든 채무불리행 위험이든 누가 다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다 대출자가 조기 상환하든 채무불리행 하든 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인데 조기 상환 위험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고요? 고정금리 하에서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채무불리행 위험은 변동금리 하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의 상환을 정하기도 해요. 금리 상승의 상환을 정하게 되면 금리 상환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차입자가 유리하죠? 돈 빌린 사람이 유리죠.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차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마진을 좀 폭을 높여요. 출발할 때 마진을 좀 높여서 상환이 없을 때는 이 마진으로 이렇게 가는데 상환이 있으면 마진을 좀 더 높여서 간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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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든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뭐든 기브앤테이크예요. 기브앤테이크 사람 사는 건 다 기브앤테이크죠. 어느 한쪽이 주기만 할 수는 없고 받기만 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금리 상승의 상환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변동금리는 어떻게 측정을 해요? 변동금리는 코픽스 지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변동금리는 코픽스 지수를 사용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코픽스 지수죠. 여기다 이제 가산금리를 다 하는데 시중은행연합회에서 예금 상품들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해요. 평균적인 예금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인 예금금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출금리가 되는 거죠. 얘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바뀌면 대출금리도 바뀐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는 넘어가셔서 이제 유동화를 보겠습니다. 유동화 저당 유동화예요. 저당 유동화는 번역을 잘 해야 되죠.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 이렇게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 그러죠. 저당 채권은 뭐를 저당 잡은 거예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유동화한다는 것은 현금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 구조, 효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해 발행하는 증권 증권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증권이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죠. 자 일단 이 저당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것은 IMF 때 1차 금융기관이 여기 차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돈이 넘어가면서 이제 채권을 갖게 되겠죠. 1차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IMF 직전에 이 집 사느라고 사람들 많이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금리가 어떻게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 막 시장 돈이 막 급하고 이렇게 은행에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은행에 돈이 다 빠져나고 예금주들 예금차주로 막 달려오는 거죠.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예금주들이 예금해놨던 거 예금차주로 달려오는데 돈은 이미 여기 대출을 다 해놓고 회수가 돼야 안 돼요. 회수가 잘 안 돼요. 다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금주들이 찾아왔을 때 돈을 못 주니까 은행은 쓰러지는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은행들이 엄청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채권을 사줄 누군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2차 금융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데서 이 채권을 사주는 거죠. 채권을 사주면 그 반대방향으로 뭐가 넘어가요? 대금이 넘어가죠. 채권을 양도한다. 채권을 양도한다. 그럼 채권을 양도하고 돈이 넘어가고 그게 이제 뭐예요? 유동화되는 유동화 이거는 현금화 저당 채권을 현금한다. 누가 갖고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유동화 유동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2차 금융기관 얘네들은 계속 채권을 사주다 보면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돼요. 엄청납니다. 갖고 있는 게 자본금만 50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200조인데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 금방 다 없어지고요. 뭐를 갖게 돼요? 얘네들이 채권을 갖게 되겠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채권 채무 관계가 누구예요? 채권 채무 관계가 누구였어요? 원래 1차 금융하고 이 채권 채무 관계인데 이제 넘어갔으니까 채권자가 누가 채권자예요? 2차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됐죠. 얘가 이제 채무자고 얘는 중간에는 빠진 거죠. 그렇지만 원리금은 여기 다 넘겨줍니다. 전달은 해줘요. 전달은 수수료만 떼고 넘겨줘요. 조금의 수수료 그런데 이제 얘가 채권자가 됐는데 얘가 이제 원리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도 돈을 마련해야 또 계속 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말이죠. 얘가 돈을 마련할 때 증권을 증권을 그러니까 이게 증권을 사는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하는데 증권을 만드는 이유가 덩치가 너무 크거든요. 이게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규모인데 만기 10년짜리에는 10년짜리끼리 만기 15년짜리에는 15년짜리끼리 이렇게 채권의 종류별로 묶어요. 비슷한 것들끼리 묶으면 이거를 패키지라고 해요. 패키지 비슷한 것끼리 묶은 거 이걸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패키지로 이렇게 비슷한 게 묶어도 수천억이에요. 한 묶음이 한 묶음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그만큼 규모가 크다고요. 그런데 그 규모가 큰 거를 누가 사주겠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의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크기를 나눈 거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증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증권을 이렇게 이와 관련된 증권을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하면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 수익률 증권 수익률이 괜찮으면 대금을 사겠죠. 사면 산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사주고 채권을 사주면 돈이 넘어가고 대출을 계속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계속 무한히 갈 수는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중간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현금화 또는 증권화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현금화 또는 증권화 그러니까 채권을 현금화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증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계속해서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요. 이게 개념인데 이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신용창조 이런 말을 쓰게 돼요. 현금을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새로운 현금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삶는다 이렇게 여기서 구조는 개념은 그렇고요. 구조는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이렇게 1차 저당시장은 여기를 말해요. 사입자와 1차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 시장하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수요공급자 그래서 여기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고요. 2차 저당시장 하면 여기가 자금수요자 여기가 자금공급자 그럼 얘네들은 뭔 역할을 하는가 하면 2차 금융기관은 이게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유동화 중개기관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결국 누구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돈이 자금이 넘어간다는 거는 누구 주문에서 누구 주문에서 나온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 주문에서 나온 돈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돈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자금이 공급된다 그래요. 여기 있는 돈이 이쪽으로 공급된다.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몇 차 시장?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1차 시장.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 시장? 2차 시장.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 시장.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출이 될 때 반대쪽으로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유동화가 될 때 자금이 공급되는 거죠. 맞나요? 채권이 유동화될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 현금화가 될 때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출이 이루어질 때 채권이 형성되고 그렇죠? 여기 이제 1차 시장 2차 시장이에요. 그리고 1차 2차라는 말하고 이거 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1차 금융기관이고요. 2차 금융기관이고 1차 시장이고 2차 시장이죠. 그래서 1차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등장해야 안 해요. 등장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1차 시장과는 아무 관계 없다. 직접적인 관계 없다. 직접적인 관계. 여기서는 차입자가 등장하지 않죠. 차입자는 2차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시장의 등장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등장인물이 아닌 것은 직접 관계가 없는 거죠. 2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됐나요?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과는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됐거든요. 1차 금융기관 1차 금융기관에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통해서 현금화하기가 쉬워지죠. 현금화하기가 쉬워지는데 1차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반드시 팔아야 되나요?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1차 금융기관에 이거 팔아버리면 수익이 없잖아요. 1차 금융기관에 수입원이 바로 뭐예요? 이자 수익이잖아요. 금융기관이 돈 놀이하는 데 안 해요. 돈 놀이하려면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채권을 갖고 있어야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권을 팔아버리면 이자를 가질 수가 없죠. 대신 수수료는 가질 수 있는데 수수료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수수료 수입은 부수입인 거지. 부수입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소에는 갖고 있다가 이자 수익 얻다가 어떤 때만 팔면 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때 팔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돈이 부족하더라도 이거 팔 수가 없었잖아.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언제든지라도 돈이 부족하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현금하기가 쉬워졌다. 이런 의미죠. 유동성이 높아졌다. 현금하기가 쉬워졌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 비율을 높인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 비율은 이게 이제 위험자산분의 자기자본 이렇게 위험자산분의 자기자본 이걸 높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자본을 높이든가 위험자산을 낮추든가 그런데 채권은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에요? 채권은 위험자산 현금은 안전자산 채권 팔아야 현금 마련하면 위험자산이 줄잖아요. 그럼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BIS 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BIS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좀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IMF 때는 이게 8%가 퇴출 기준이었어요. 은행의 8%가 퇴출 기준이었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유동성을 높여진 거고 그 과정에서 차입자들 입장에서는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높아진 거예요.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쉬워지죠. 대출 받기가 쉬워지니까 그다음에 여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왔어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와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점이 있고요. 이 2차 금융기관의 유동화 중개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있고요. 유동화 전문회사도 있어요. 근거법이 달라요. 근거법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ABS는 이쪽에서 담당해요. 그런데 그 많은 ABS 중에서 MBS만큼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담당해요. 물론 얘도 MBS를 할 수 있는데 유동화 전문회사도 MBS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누가 한다고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대부분은 MBS의 대부분은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얘는 근거법은 있어요. 근거법은 있는데 대부분은 다른 거. 주택저당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로 받고 대출해 주잖아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을 2차금융기관한테 넘기고 2차금융기관은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 발행하면 CMBS라고 그래요. CMBS. C는 커머셜이란 상업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채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증권의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오토론 증권도 있어요. 자동차 대출 채권. 캐피탈사 있죠. 오토론 증권도 있고 또 학자금 대출 채권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채권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면 SLBS다 그래요. 스튜던트론 이런 다양한 걸 전부 다 ABS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MBS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걸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공기업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많이 안좋다 그러면 어떻게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되죠. 그럴 때는 좋은 조건으로 채권을 많이 사줘요. 그러면 돈이 많이 넘어가겠죠. 그럼 대출이 더 쉽게 이루어지겠죠. 그럼 약간 경기를 올릴 수가 있고요. 너무 과열이다 그러면 채권을 안 사주는 거죠. 채권을 안 사주면 돈이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업에서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다는 거죠. 이게 효과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구조는 1차 시장 2차 시장 효과는 주체별로 보는 주체별로 주체별로 보는데 1차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행들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제가 문제예요. 지금이 유동화 증권을 증권 증권이 제일 골차파요. 그래서 326쪽까지는 괜찮아요. 327쪽이 저당 담보 증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증권을 해야 돼요. 자 이 증권 이건 MBS 주택 저당 증권 저당 담보 증권 번역이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MBS 를 써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MBS MBS는 지분 증권 부채 증권 할 때 부채 증권 에 속해 부채 증권 아까 지분 금융 부채 금융 처음 했잖아요. 금융론 기초 해서 이거는 부채 증권 부채 금융 표시 한다 이 말이에요. 이자 준다 이 말이죠. 이자 여기서 MBS 종류를 해야 되는데 종류 종류 해서 지금 이걸 취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증권 을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돈이 부족해서 돈 마련 하려고 하는 거죠. 돈 마련 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이든 가게든 돈을 마련 하는 방법은 자산을 가지고 돈을 마련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채권집합이 누구 거예요? 2차 금융기관 거죠? 여기 사왔으니까 사왔으니까 2차 금융기관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이 이 채권집합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근거로 해서 돈을 마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이 채권집합을 여기에다가 팔거나 아니면 이 채권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한 사람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빌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이걸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공동 이걸 이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람들은 공동으로 담보로 갖고 있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빌려주는 게 자기 형편에 따라 증권을 많이 사면 많이 빌려주는 거고 증권을 적게 사면 적게 빌려주는 거죠. 됐나요? 이럴 때 2차 금융기관이 돈 빌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증서 그 증서를 MBB라고 해요. MBB MBB는 일종의 차용 증서라고요. 나 당신한테 돈 빌렸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여기 번역이 될 때 이거 지금 MBS고 이건 MBB죠. 저당 담보 채권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은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이 채권집합을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전차를 파는데 한 사람이 못 사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 채권집합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공유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채권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채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채권을 팔면 누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채권자가 되는 건 채권을 팔았으니까 이 투자자들이 차입자들에 대해서 많은 차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빚을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차입자들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채권자라고요. 공동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채권자들 이쪽에 여기가 채무자 여기는 이제 빠진 거죠. 중간에 팔았으니까 됐나요? 그때 주는 증서 그때 주는 증서를 MPTS라 그래요. MPTS 패스트스루 PT가 패스트스루의 의미인데요. 이체라고 번역해요. 이체 이체증권 이체증권 차입자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그런데 MBB를 갖고 있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아시겠죠? MBB를 갖고 있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 채권자? 이체금융기관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별도로 이렇게 채권 채무가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채권 채무 말고 그런데 MPTS를 갖고 있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 채권자? 여기 차입자 투자자들이 MPTS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차입자들에 대해서 채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새로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발행자예요. 이체금융기관 제가 발행자인데 제가 저기 돈 빌린 차입자들한테 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MBB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MBB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지금 제가 저기 빌려줘서 저는 저한테 쟤네들한테 채권자잖아요.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믿고 빌려준 거라고요. 됐나요? 제가 저기 다른데 돈 받을 거 많으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그거 보고 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채권 보고 빌려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MPTS는 제가 아예 팔아버렸죠. 팔아버렸으면 저한테 채권자가 아니고 쟤네들한테 여러분이 채권자라고요. 여러분이 아예 그냥 쟤네들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빠진 거예요. 채권을 여러분한테 팔아버렸으니까 됐나요? 그거는 뭐라고요? MPTS 대신 여러분이 공동으로 저기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으로 저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 MBB는 MBB는 저한테 공동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 MPTS는 저 차입자들한테 공동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예요. 여러분도 저 친구도 알고 있어요.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믿고서 저기 돈 받으면 갚겠지 하고 저를 돈을 빌려줬어요. 이때는 MBB예요. 이때는 MBB는 여기 채권 채무하고 여기 채권 채무 두 가지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고요. 됐나요? 그 상황에서 저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들 받지 마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기에서는 돈을 안 갚아도 저는 갚아야 되는 거죠. 이 채권 채무에서는 제가 못 받아도 여러분한테는 제가 갚아야 돼요. 이 MBB는 그렇다고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일찍 갚아도 일찍 갚아도 저는 일찍 갚지 않고 그냥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MBB예요. 됐나요? 그런데 MPT에서는 제가 아예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저게 채권자예요. 저 채권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원리금이 전달돼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는 것은 제가 계속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돈이 한꺼번에 많이 넘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눠 드리면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넘어와 어떻게 안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MPT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복장 편하게 된 거죠.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수수료 떼고 이렇게 넘겨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MBB는 어때요? 제가 부담을 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률을 높게 줄 수가 없어요. MBB를 발행했을 때는 여러분한테 수익률을 높게 줄 수 없다고요. 됐나요? 가장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걸 뭘 많이 묻는가 하면 여기서 채권집합의 소유권을 많이 물어요. 채권집합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이 채권집합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 채권집합 소유권이 MBB의 경우는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죠. 그거 믿고 여러분이 돈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행자가 그래요. 발행자 발행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짧게 그렸잖아요. 짧게 그렸죠? 이거 왜 짧게 그렸는지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어요? 여기서 바로 1차 금융기관이 바로 양도를 할 수도 있고요. 1차 금융기관이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1차 금융기관이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1차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적기 때문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규모가 적어서. 다 모아야지. 모아가지고 해야지. 금융기관에 하나가 이거 할 수 없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채권집합의 소유권을 여기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볼 때 발행자 근데 MPT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렸잖아요.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을 투자자가 가져요. 자 여기다가 원리금 수칙권 하는 게 있어요. 원리금 수칙권 자 원리금 수칙권 이것도 MBB의 경우는 누가 갖고 있고 발행자가 갖고 있고 여기는 투자자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발행자가 갖는 건 뭐고 MBB 다 넘겨준 거는 MBTS 투자자에게 다 넘겨준 건 MBTS 권리를 갖는다는 거는 그만한 위험도 부담해야 돼요.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채무불이행 위험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발행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 서류는 MBB를 발행했을 때는 쟤네들은 안 갚아도 나는 갚아야 돼요. 발행자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MBTS는 이제 다 팔아버렸잖아요. 저기서 돈이 안 넘어오면 제가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PT가 패스스루거든요. 패스스루. 통과해 가는 것뿐이에요. 통과해. 돈이 안 넘어오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기상환 위험도 마찬가지 차입자들이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차입자들이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MBB의 경우에는 제가 받아들고 있다가 받아들고 있다가 한꺼번에 넘은 거 받아들고 있다가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거고 MBTS는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그냥 전달만 해줍니다. 전달만 됐나요? 그러니까 MBTS의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얘네들은 뭐밖에 안 돼요. 통과하는 그냥 배송관 수송관이라고 해야 되는 관 관밖에 안 돼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패스 패스해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MBB는 아니죠. MBB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넘어오면 들고 있다가 꼬박꼬박 갚아야 되고 안 넘어와도 알아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됐나요? 그러니까 MBB는 수익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수익률이 낮죠. 안전한 만큼 수익률이 낮아요. 수익률이 낮아요. 이거는 수익률이 높아요.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다 넘겨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조인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초과담보라는 말이 있어요. MBB를 발행할 때 말이에요. 제가 MBB를 발행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 채권 갖고 있으니까 이거 믿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채권집합 총액이 이게 천억이에요. MBB를 발행한다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한다고요? 돈을? 빌리는 거라고 했죠. 이럴 때 천억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시겠어요? 천억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천억 빌려주세요. 하면 안 빌려주겠죠?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빌릴 수 있습니까? 못 빌리잖아요. 그러면 한 800억이나 700억 빌려주시겠어요? 하면 빌려주시겠어요? 천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러면 생각해 보겠죠? 그러니까 MBB를 발행할 때는 초과담보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많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MBTS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는 거죠. 천억짜리 천억짜리 채권집합을 파는 거예요. 이제 MBTS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MBTS 발행 총액 MBTS 발행 총액이 저당 채권집합 총액과 같겠어요? 더 낫겠어요? 채권집합 채권집합 총액이 천억이고 MBTS 발행액이 천억이냐 천억보다 적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팔 때 1억짜리 집을 팔면 1억 받을 거예요? 9천만 원 받을 거예요? 한술 덧더네 한술 덧더 1억짜리 집을 팔면 1억 받아야지 9천 7천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액이 1억 천억이잖아요. 총액이 천억짜리 채권을 팔면 얼마를 받아요? 천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MBTS의 경우에는 채권집합 총액과 MBTS 발행액이 똑같다구요. 초과담보 이런 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파는 거니까 초과담보 이런 말이 있을 이유가 없지. 맞죠? 그런데 MBTS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뿐이잖아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니까 천억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초과담보가 있어야죠. 1억짜리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초과담보가 4천이에요. 1억짜리 집을 제공하고 8천만 원 대출받으면 초과담보가 2천이라고요. 초과담보가 많을수록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MBTS의 경우에는 초과담보가 많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얘네들 못 갚는 애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 못 갚는 애들이 있어도 안전하게 상환이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물론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담보로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주택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회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는 제일 어려운 만큼 중요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콜 방어 콜 방어 콜이 뭐예요? 콜 부르는 거죠. 투자자가 발행자를 부를까요? 발행자가 투자자를 부를까요? 저기 투자자가 발행자 오라고 저기 투자자가 발행자 보고 오라고 발행자 보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럴까요? 발행자가 투자자들 보고 오라고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행자 보고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발행자 금융기관 발행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증권 갖고 오세요. 이게 만기가 됐다는 얘기 만기 되기 전 이란 얘기 만기 되기 전 이란 얘기 만기가 되면 끝났는데 관계가 끝나버리는 만기가 돼서 끝나면 그냥 관계가 끝나버리는 건데 굳이 오라 말아 할 필요 없잖아요. 콜 를 한다는 얘기 는 만기 전에 갖고 오라는 얘기 증권을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우리 이제 관계를 끝냅시다. 이 소리예요. 만기가 되기 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끝냅시다. 조기 상환이라면 조기에 종료합시다. 조기에 종료합시다. 그런데 MBB의 경우에는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해도 저는 갖고 있다가 꼬박 꼬박 갚아야 된다 그랬죠. MBB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콜을 할 수 있어요. 콜을 할 수가 없어요. 꼬박 꼬박 갚아야 돼. 여기서 조기 상환해도 여기 조기 상환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을까. 여기는 일찍 갚아도 저는 일찍 못 갖고 그냥 갖고 있는 거 꼬박 꼬박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콜 할 수 있어요. MBB는 콜을 못 한다고 그게 콜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꼬박 꼬박 줘야 된다는 소리가. 꼬박 꼬박 줘야 된다. 콜을 못 한다.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어 한다. 콜은 발행자가 하는 거고 방어는 투자자가 하는 거라고요. 듣나요? 콜은 누가 하는 거고 투자자가 하고 콜 방어는 콜은 발행자가 하는 거고 콜 방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하는 건데 MBB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방어할 수 있다. 투자자가 콜 방어를 할 수가 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콜을 못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어를 한다. 됐나요? 콜에 대해서 방어 한다. 콜에 대해서 방어 하는 게 바로 투자자가 발행자가 콜을 할 수 없는 거와 같은 의미라고요. 콜은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발행자가 하는 거예요. 콜은 발행자가 하는데 MBB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콜을 할 수가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어를 한다. 그런데 MBTS는 얘네들이 조기상환을 해버리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넘어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꺼번에 넘겨주는 거죠? 오라면 가야지. 일찍 끄냅시다. 한꺼번에 다 넘어왔으니까 더 이상 나 관리하기도 싫고 관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돈이 들어오면 됐나요? 콜 방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쉬우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앞쪽으로 많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안 어렵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팔아버리니까 담보가 있을 필요가 없고 다음에 팔아버리는 거니까 다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고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거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권리 같은 건 다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MPTV하고 CMO가 있어요. MPTV와 CMO 이거는 혼합형이라고 해서요. 혼합형 이것도 혼합형 이거를 채권형이라고 해요. 채권형 왜? 새로 채권 채무가 만들어졌죠. 차입자와 2차금융기관의 발행자의 채권 채무 말고도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 채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이 차입자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지분형이라고 해요.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성격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성격이 MBB와 MPTS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금 수치권 이거는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체책권이라고도 하고요. 이체책권 끝을 잘 보면 돼요. 끝을 증권으로 번역되는 것은 이거 S예요. 채권으로 번역되는 것은 이거 B예요. 그런데 이거는 Obligations란 단어인데 이것도 번역을 채권, 증권 다 하는데 다계층 얘는 특히 다계층 채권 그래요. 다계층 채권 지금 표현이 채권으로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예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 그래서 채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이거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채무불리 영역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혹시라도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혹시라도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이 발행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얘네들이 조기 상환할 수 있잖아요. 조기 상환하는 것은 다 먹고 가져가야 돼요. 일찍 종료될 수는 있다고요. 만기 전에 종료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위험 부담은 누가 안고 만기 전에 종료되는 위험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여기서 발행자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이 둘 관계에서는 이 둘 관계에서는 얘가 절대 채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둘 관계에서는 얘가 채권자면 채권자지 조기 상환 위험은 항상 빌려준 쪽에서 맞는 위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조기 상환 위험도 가져가야 된다 이 소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누구도 조기 상환해야 된다고요. 투자자들도 조기 상환 받아야 돼요. 그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고요. MBB의 경우에는 얘가 조기 상환하더라도 얘는 조기 상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위험을 얘가 부담하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일찍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넘겨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기 상환하는 것은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갚는 것에 대해서는 얘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이제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발행자와 투자자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한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린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다만 MBTS는 모든 걸 다 싹 넘겨줘버렸기 때문에 다 투자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에 채권형이냐, 지분형이냐, 혼합형이냐. 이거는 MBB 채권으로. MBB는 채권형이고. 얘네들이 채권으로 나오더라도 혼합형인데 이거 보면 또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B자, B. B는 발행자, ㅂ이요, ㅂ. T 있죠, T. ㅌ, 투자자. T도 있고 B도 있잖아요, 이게. 투자자, 발행자, 혼합형. 됐나요? MBB, 발행자. 발행자가 모두 다 갖고 있고. MBTS, 투자자가 모두 다 갖고 있고. MPTB, 혼합형. T도 있고 B도 있으니까. CMO도 혼합형. 됐나요? CMO를 이제 다계층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기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만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트렌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먼저 얘한테 원리금을 줘요. 만기 1년짜리. 얘네들은 이자만 줘요. 얘는 이자도 안 줘요. 1년 되면 얘 이제 원리금 다 먹고 종료됐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원리금 줘요? 얘한테 원리금 줘요. 나머지는 이자만 주다가 얘는 이자도 안 줘요. 이거를 맨 끝에 있는 얘를 제트트렌치라고 그래요. 제트트렌치. 여기서 원리금이 어떻게 지불되고 있어요? 원금상환은. 이자는 주더라도 얘는 이자도 안 받고 원금상환은 순차적으로 원금상환이. 이래서 다 계층이래요. 여러 계층으로 돼 있다. 여기서 얘네들이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먼저 선순위예요. 만기가 짧은 게. 이 사람이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회수될 수는 없어요. 얘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회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라도 사고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사고가 터져버리면 뒤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위험하겠죠. 그럼 수익률이 높습니다. 선순위 증권은 수익률이 낮아요. 수익률이 높고. 안전하고 위험하고. 선순위 증권, 후순위 증권. 선순위체, 후순위체 들어보셨어요? 후순위체 들어보셨나요? 옛날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체 사건. 후순위체가 뭔가면 여러분들 1저당, 2저당은 아시나요? 민법에서. 1저당, 2저당 아세요? 1저당은 뭐예요? 민법 안 하나요 혹시? 저당권 순위, 1순위, 2순위.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이게 1순위, 2순위 이렇게. 그러니까 2저당은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이거 회수 다 안 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날리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이게 신용등급이 훨씬 높아요. 신용등급이 증권에도 있습니다. 증권에도 있고 사람한테도 있고 기업한테도 있고 국가한테도 있고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이 높다고요. 신용등급이 낮고요. 듣나요? 이렇게 발행되는 것을 다계층 채권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계층 채권으로 많이 발행됩니다. 이렇게 해야 구색을 갖추잖아요. 1년짜리 살겠다, 3년짜리 살겠다, 5년짜리 살겠다. 됐나요? 이게 이제 저당담보 증권이에요. 내용들을 읽어보시더라도 328, 329쪽에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도 이것들 위주로 채권집합에서 이 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무슨 형태냐 그리고 초과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 이것도 있긴 해요. 이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 외에 다른 내용도 있긴 해요. 그런 내용들은 일단 패스를 하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십시오. 지금 방금 판서해드린 것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동화는 이렇게 하고요. 좀 쉬고 자금 조달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탐지말을 인정밤하고요. 이렇게 발성하는게 아멘